시즌 3로 겸손하게 얘기하나요? 모든 게 다 우리 제작진들과 다른 배우들의 덕이지 않을까 싶어요. 용지왕 여기 계신 회장님 덕분이기도 하고 근데 진짜로 현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는 사실 시청률이 잘 나오면 너무 힘을 얻게 돼서 좀 잘 나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그래도 잘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고 시작이 좋은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. 행복해요.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런 거에 들뜨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아 용두삼이도 안 되게 끝까지 긴장 안 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. 로디오를 생각해주는 이 마음. 그거요? 실제로는 꽃 알러지는 전혀 없고 꽃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근데 알러지 그런 건 있어요. 먼지 알러지. 알러지 나면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요. 재밌었어요. 진짜요? 일단 영준이랑은 거의 그냥 매일 붙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편해졌고요. 성현이 같은 경우는 많이 붙진 않았는데 그래도 워낙 열심히 하고 풋풋해서 저도 같이 신입로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오래 붙네. 그래서 오케이. 잠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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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상. 참. 고맙습니다. 여러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